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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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 내가 이제 숙소에서 이 사랑하는 멤버들한테 내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안 받아주더라고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? 아니 옷을 좀 입고 다니시던가요 부정할 수 없나 보다 옷을 입고 그저 아주 아니 옷을 입고 다니던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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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찬 씨는 혹시 숙소에서 어느 정도 나체로 계시는 거예요? 아담과 입은 안돼 안돼 아담과 입은 뭐야?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 리밋까지는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숙소는 또 편하니까 그리고 멤버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눈도 배려해주세요 맞아요 형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건